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1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눈비 소식이 자주 들어있는데요. 우선 22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후로 25일 전라남북도에서 비가 시작돼 26일부터 27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 28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의 날씨입니다. 서울에는 22일 눈도는 비가 오겠고 27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권으로 시작하는 날도 있겠고요. 낮기온 1도에서 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10일 예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